아주 좋은 기회가 됐다고 생각이 들어요. 하이오 캔! 하이오! 잘생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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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이멘 마크스, 잘생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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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거 패션 디렉터인 캔은 각 브랜드의 입점과 퇴점을 결정지는 권한까지 가뿌있다. 일상생활에서도 편하게 착용할 수 있도록 한 셀리손 보석은 이곳에서도 주목받고 있다. 잘생겼어! I love the idea that she has a very whimsical, playful side when she uses her beautiful precious stones, the lovely beads that are antique mixed with modern gems. The ability to create a modernity and still create a piece of jewelry that becomes an heirloom that she will hand down from generation to generation to generation really speaks to not only the quality, the beauty, but the love that she puts in each one of the pieces of the jewelry she creates. 바쁜 일정 속에서도 보석과 관련이 있는 행사는 빼놓지 않는 파경시. 그녀는 하루를 10분 단위로 쪼개섰을 정도로 바쁜 일상을 보낸다. 이곳은 2012년 뉴욕 주얼리 쇼가 열리고 있는 전시장. 105년의 긴 역사를 가진 뉴욕 주얼리 쇼는 550여 개의 보석 브랜드와 디자이너, 그리고 관련 산업 종사자들이 참여하는 보석 업계 최고의 이벤트다. 파경시는 이곳에서 여러 가지 디자인 아이디어를 얻는다. 또한 딜러들을 만나 보석 산업의 최신 소식을 얻고자 보석 관련 전시회는 꼭 참석한다. 24시간이 한국에 있을지. 어느 누구의 디자이너가 만들었다는 그 작품 하나만 보더라도 정말 이 디자이너가 흘린 땀이나 그런 여러 가지 쏟은 정렬과 시간을 그런 걸 보면서 저도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도 많이 해요. 그래서 제가 많은 스토리를 얘기했고 그래서 지금 2000년의 긴 역사를 얘기했다고 말했고 정말古지인 것 같아요. 별도의 공간을 마련하진 않았지만 셀리손의 보석도 행사장의 한가운데를 차지하고 있다. 전古지인의 보석을 공개했고 과감하면서도 매력적인 셀리손 보석들은 관람객들의 눈길을 단박에 사로잡는다. 매우 아름다운 제품들 시장에서 유행하는 디자인을 그대로 흉내냈으면 오늘의 성공은 없었을 것이다. 힘들었지만 자신만의 길을 추구했기에 비로소 윤화경만의 보석이 탄생할 수 있었다. 독특한 디자인, 과감한 도전정신, 항상 꾸준히 새로운 것을 창조해 나가려고 하는 트렌디를 따라가는 디자이너가 아닌 트렌디를 만들어가는 디자인. 무모할 만큼 순수한 열정을 가진 윤화경. 그녀는 명품 보석 매장의 벽이 얼마나 높은지 미리 알았다면 지금과 같은 도전은 할 수 없었을 거라고 말합니다. 인정받는 디자이너이자 사랑받는 엄마. 이 두 가지는 그녀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인생의 목표이기도 한데요. 그녀는 아이들이 자라서 엄마가 하는 일을 함께하고 싶다고 말할 만큼 자녀들에게 인정받는 디자이너가 되고 싶다고 합니다. 간절히 원한다면 용기를 내 도전해보라고 말하는 윤화경. 오늘도 그녀는 보석 디자인 분야의 새로운 길을 열기 위해 자신을 단련합니다. 뉴욕의 야경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